어? 그 국방색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어! 와 나 피했는데 야 야 HP! 야 이거 죽겠는데? 야 뭐 데미지가 이래! 어? 너 뭐하는 녀석이야? 어? 야 왜 이렇게 쎄? 어? 아 겁나게 쎄네 무식 무식하게 쎄구만 데미지가 좋아요 기사에 가발? 어? 가발? 또 가발은 쓰라고 또 놔둔거겠죠? 어? 예 또 예 써드려야죠 아 뭐야 초음파공격 하지마 어? 아 초음파공격 하지말라 했지 어? 맞아야 정신차리지 좋아요 어디로 패 죽는겁니다 자 자 뭐야 기사에 가발? 이것도 쓰는거 아이템 방어구 아이템 아닙니까? 어 여깄다 여깄다 자 차용행 해주죠 어 야 꼬랑귀 생겼어 야 나 대머리인데 뒤에 꼬랑귀가 붙으면 아휴 이거 왠지 언밸런스 하면서도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나 분명 대머리인데 머리이식완료 괜찮네요 예 대머리 예 대머리 이식완료 고맙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음 거의 다 온거 같네 온속의 사열 아 아 코옵 코옵 보여드리기로 했죠 예 아 근데 12시 넘었네 예 이거는 내일 해야겠는데 예 오늘은 예 시간이 너무 딱 맞춰서 12시가 되버렸네 어 여기 딱 기다리는 사람 많아 여기 지금 내가 코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코옵 내가 한게 아니고 이게 아마 그걸 거야 예 이걸 하면은 내가 도와주러 가는 걸 거야 아 12시에 예 12시에 종료하는 거요 그니까 규칙이 아니고 그니까 뭐야 제가 또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예 내일 또 일가 하려면은 12시에 끝내고 또 여기 업로드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12시에 끝내야 한 1시 반이나 잡는다 예 1시 반에 자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 회사 갈려면 예 빠듯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니까 얘기하잖아 그 다음날 쉬는 날이면은 내가 그 방송을 더 할 수는 있는데 쉬는 날 아닌 이상은 예 조금 힘듭니다 예 몸이 많이 피곤해져요 조금만 더 늦어져도 하하 좋아요 아니 지금 도와주러 가는 거 했거든 안 가네 아 이거요 로가리우스 깨는 거 보여드릴까요 음 뭐 어렵도 않은데 어 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 12시도 아 한번만 도전해보고 예 바로 종료할게요 만약에 못 깨더라도 예 방송은 종료할게요 요거 로가리우스 지붕 위에서 예 이 추운 날 예 이 추운 날 지붕 위에서 앉아가지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으아 멋있다 패링 해야죠 예 예 얘는 패링으로 쉽게 잡는 겁니다 처음에 그니까 2페이지 2페이지 갔을 때 패링을 하는 거예요 첫 페이지 때는 예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패링보다는 근접해서 두들겨 패는 게 나아요 야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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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때린 거예요 뭘 때린 거예요 아 저거구나 좋아요 아 저거 계속 저거 만들어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콤보로 맞으니까 한 발이 가보는데? 좋아요 이 보스는 내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좀만 일찍 여기 왔으면 계속 도전을 하겠는데 뭐 하여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로가리우스 응 나 말했잖아 잡을 수는 있어 쉽게 잡을 수는 있어요 내일 우리 내일 로가리우스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요정도 하는 걸로 내일 하여튼 방송 시작하자마자 순삭 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으니까 편히 쉬시고요 내일도 또 방송하니까 내일도 9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내일도 놀러 와주세요 시간되시면 네 모두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세요 꿈에 김메탈 나올 겁니다 다들 주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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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